모로코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모로코에 가보시면 동네 전체가 이렇게 파랗게 칠해진 그런 예쁜 이미지를 많이들 보실 수 있는데 인터넷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셰프 샤오엔 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한글로 쳐도 뜹니다 셰프 샤오엔 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파란색으로 벽과 뭐 이렇게 바닥에 칠해진 그런 예쁜 동네가 나와요 요즘같이 이런 봄에 이제 놀러를 가면은 해외여행 같은건 가고 싶잖아요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정말 좋은데 상황이 상황이라서 이제 놀러를 가지 못하니까 대신 이거라도 보시면서 좀 이렇게 대리로 좀 즐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걸 왜 만들게 되었냐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스팀펑크 적인 이미지를 담았는데 스팀펑크로만 가는게 아니라 약간 이런 장식적인 미니어처나 쿠라 모델과도 이게 과연 어울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작업을 진행했고요 그래서 푸띠펑크 프로젝트라고 명명을 하고서 2020년 동안은 한번 이런 작업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서 진행을 했습니다 뭘로 만들었냐면 소리 들리시죠 가벼운 재료에요 가벼운 재료 폼보드를 썼거든요 작업과정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저런 폼보드 화방이라든가 뭐 호미화방 뭐 알파 문구 한가람 문구 그런 데 가시면 살 수 있는 대략 가격이 한 만원이 안 넘어갑니다 스티커 탑도 있고 그냥도 있고 근데 왜 이런 폼보드로 작업을 많이 하느냐 가벼워서 그래요 가벼워서 옮길 때 무겁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폼보드로 전체적으로 틀을 저렇게 잡아줬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색칠을 해줬는데 저는 가지고 있는 도료가 이제 라카 도료다 보니까 라카를 썼지만 여러분들이 집에 아크릴을 갖고 있다거나 에나멜을 갖고 있다거나 심지어 매니큐어로도 색칠이 다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의 손에 맞는 색을 채택을 하시고 쓰시면 되고요 먼저 파란색을 칠해주고 나서 흰색을 섞어서 에어브러쉬를 뿌려 가지고 저렇게 그라데이션을 넣어줬고요 그리고 다시 파란색을 덮어서 좀 더 강하게 잡아줬습니다 약간 이렇게 벽에 이렇게 보시면 색 차이를 나게 그렇게 해주신 거고요 이게 일종의 테크닉입니다 테크닉 뭐 굳이 안해도 상관없는데 그리고 이제 시트지가 나와요 시트지는 왜 그러냐면 보통 이런 작업들을 할 때 보면 그 주의할 게 뭐냐면 일단 벽면이라든가 이런 뒷면 이런 데가 깔끔하게 작업을 해놓고 나서 그러고 나서 거기서 이제 작업 진행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 이걸 다 안하고 그냥 작업들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작업 다 끝나고 나서 이걸 붙이려고 하면 막 떨어진다거나 파손되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가장 기본입니다 이런 베이스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이 시트지라든가 아니면 깔끔하게 색을 칠할 수 있는 검정색이나 갈색 같은 걸로 색을 칠해서 깔끔하게 잡아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작업할 때마다 이게 계속 눈에 밝혀요 진짜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마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렇게 이제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이라든가 잘 자란 소품들을 작업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해보니까요 이거는 이제 나무 발사나무로 이제 틀을 잡아줬고요 그 다음 유화 번트 시엔나와 로우엄버 두 가지를 섞어 가지고 거기에 붓바리액을 묽게 타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을 한 세네번을 발라줬습니다 처음부터 왕창 발라버린 색깔이 너무 진하게 들어가니까 은은하게 여러 번 들어갈 수 있게 해서 이제 이런 느낌을 내준 거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다시 구멍을 뚫었죠 왜그냐면 손잡이를 만들어줘야 하니까 문고리 손잡이와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열쇠 이런 소품들은 동대문에 있는 악세사리 상가 가면 굉장히 많이 팔아요 1개에 뭐 1000원 이런 정도로 해서 그걸 해 가지고 저렇게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유리창은 이런 재료 그러니까 이런 낭창낭창 하면서 이렇게 헐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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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아니죠 저런 재료를 사용해 가지고 저거를 바닥에다 맨 처음에 붙여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도 나무로 프레임 짜주고 그러나 색칠해 주면은 창문 같은 효과가 줍니다 이제 저게 뭐가 좋냐면은 반사되고 비치고 그러니까 거울 같은 느낌을 주니까 그런 작업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지붕도 심지어 요즘엔 다 나오더라구요 그러니까 여기 올라간 요런 지붕이에요 이제 이런거 지붕에다가 테두리 이렇게 잡아서 간단하게 잡아주고 그냥 지붕만 만든 것이 아니라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유화를 사용해서 워싱 하듯이 그렇게 색을 맞춰줬습니다 그래야 전체적인 느낌이 이제 맞아 떨어지니까요 이게 그렇게 작업했고 담쟁이덩쿨 이제 저런거는 그 남대문 꽃도매 상가 그 다음에 고속터미널에 있는 꽃도매 상가 거기 가면은 그 이런 소품들 판매하는 데서 팔고 있어요 얼마 안 비싸입니다 한 만원도 안됩니다 엄청난 양인데 거기서 몇 개를 떼어내서 주변으로 이렇게 담쟁이덩쿨 같은 이런 느낌으로 하나씩 붙여줬습니다 순간접착제를 써야 할 수 밖에 없더라구요 그러니까 잘 안 붙어요 생각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벽을 만들고 집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뭘 했냐 화분이거든요 근데 화분을 왜 벽에다 붙여 놓고 막 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화분들은 이렇게 다 바닥에 그냥 이렇게 살짝 얹어만 놓잖아요 아니면 창틀 같은데 얹어져 있는데 근데 셰프 샤워엔을 검색을 해보니까 거기서 일부러 그렇게 꾸민 건지는 모르겠는데 벽면에 이렇게 예쁘게 많이 붙어져 있더라구요 근데 형형색색 예뻐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건지 그러니까 관광을 장려하려고 그렇게 한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예쁘게 꾸며져 있어서 그렇게 만들어 봐야겠다 해서 예를 들어서 구멍 다 뚫어요 그 다음에 색칠 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녹색 노란색 오렌지 빨간색 일일이 다 칠하고 그 다음에 흑색깔 저렇게 칠한 다음에 이제 넣어준 꽃 이런 것들은 드라이플라워 드라이플라워 꽃집에만 가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꽃도매가 상가 가서 사시면 보통 한 다발에 한 만원 정도만 사실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여러가지를 섞어 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꾸며줬습니다 모양들 다 틀리게 해줬더니 더 예쁘더라구요 그러면 이제 프라모델 중에서 다빈치 시리즈라는 게 있어요 그 안에 보면 이제 이런 톱니바퀴 큰 게 굉장히 많거든요 작은 건 악세사리 상가 같은 데서 사면 되지만 큰 거는 잘 안팔기 때문에 프라모델에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실버 골드 쿠퍼 동색깔 이런 식으로 이제 색깔을 각각 나눠서 색칠을 해 줬구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악세사리 상가에서 사온 그 자그마한 톱니바퀴를 섞어 가면서 저렇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붙여 줬어요 이런 식으로 좀 붙이면서 그렇게 하고 나머지 이제 아까 만들었던 화분도 같이 붙이고 해서 이렇게 꾸며 줬구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느낌을 다 잡아 줬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그냥 예쁜 미니어처를 만들어 볼까 했었는데 그래도 뭔가 특징 있는 걸 좀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 느낌 들어서 스팀펑크 느낌이 나는 그래도 너무 스팀펑크 같지 않고 인형 이라든가 저런 프라모델에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가고 싶어서 제가 이제 이름을 이제 따로 뿌띠펑크 라고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지금 이제 11cm 사이즈에 오비츠가 올라가도 되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피콘이 뭐 약간 좀 더 커요 얘는 한 16cm 그 정도 사이즈까지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 놨고요 요즘 요런 이제 세팅은 이제 제가 이제 수업할 때 보면 저희 이제 넨도로이드라든가 어비츠 아니면 큐포시 이런 거 커스텀 할 때 이제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세팅을 좋아하시고 프라모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런 세팅 프레임함즈걸 아니면 이런 프라모델들 이제 저렇게 이제 같이 어울려놔도 의외로 또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에만 무조건 어울릴 게 아니라 어디에 가더라도 인형놀이를 할 수도 있고 프라모델도 어울릴 수 있고 이제 그런 장점을 좀 살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작업을 해 줬습니다 지금 있으니까 한번 세팅 해 볼게요 일단은 이건 이제 많이 보셨으니까 지금 요건 이제 비스크인형 제 아내가 도자기를 빚어서 만든 이제 오리인형이고요 요게 이제 프라모델이죠 올라오고 올려놓고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프레임함즈걸 고울아이 제가 예전에 색칠해 왔던 거 얘를 같이 세팅 할게요 이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도 은근히 어울립니다 이게 무조건 너무 하나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올릴 수 있고 저기에도 올릴 수 있고 그런 방식으로 다양하게 그러니까 이것도 즐길 수 있고 저것도 즐길 수 있어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골고루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해 줬습니다 뭐 취향에 따라서는 이렇게 이제 프라모델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아까 전에 맨 처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인형을 원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든 간에 다 어울려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푸티펑크 프로젝트라고 이제 제목을 찍고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아 시계는 안 돌아가요 아쉽지만 언젠간 해 볼 테니까 만든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 근데 그런 걸 요즘 생각하면서 많이 작업하거든요 궁금하실 거예요